2차 등교 개학 첫날인 어제, 도내에서는 170명의 학생과 4명의 교직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, 지금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춘천에서는 한 초등학교 통학버스 도우미가 안양 확진자와 같은 시내버스에 탑승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, 음성이 나왔지만 학교 내부 방역으로 오늘 하루 원격 수업이 진행됐습니다. 등교 개학 확대 이틀째인 오늘, 춘천초등학교 한 곳을 제외한 도내 천여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진행됐습니다.